비대면을 대비한 체결적인 동아리 박람회 준비라는 부분을 공약을 냈었습니다. 아까 진행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구체적인 장소를 생각하신 거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쇼앤프루브 선분에서는 정문과 후문에 안내 축제를 배치하고 QR코드 등으로 학우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쉽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동아리 박람회라는 것은 우선 접근성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이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아리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나다니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동아리들도 같이 함께 구경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접근하고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동아리를 박람회에 참여해서 다른 동아리를 보려고 하다가 구경하다가 검도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접근성인 부분에서 떨어진다면 QR코드를 안내만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다른 동아리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알동부터 시동까지 쭉 이어지는 식의 동아리 박람회를 진행하신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 의견에 완벽하게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게 과거에 대면 활동 시에 체육관이 있던 시절에는 체육관에서 다들 옹기종기 모여서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아 여긴 어떤 데가 있구나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고 댄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앞에서 춤추는 것도 보고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22년 동아리 박람회가 열린다면 3월 중순에 열릴 것이고 그리고 동아리 박람회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특성상 축제 준비도 마찬가지고 부스를 지키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될 텐데 22년 3월에, 22년 3월이면 날씨가 아직 다 풀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또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많이 취소하겠습니다. 당연히 한 명 이상이 사람이 부스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아리 박람회를 체육관에서 진행을 한다면 바닥에 따로 추가 작업을 하는 업체를 계약을 합니다. 그것처럼 천막을 깔 수 있는 그런 업체에 계약을 해서 히터 같은 것도 추가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아리 입장에서 박람회를 운영하기 최대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동부터 시동까지 야외에 만약에 모든 동아리에 다 배치가 돼 있다면 원래 박람회는 체육관을 직접 가야지 박람회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알동부터 시동이 있다면 모든 학우분들이 굳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업을 위해서 이동하는 공간에도 잠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인 면에서는 훨씬 더 우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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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